우리 디펜서야 내가 끌고 갈 수 있거든 지금? 지금 이거 죽이자 죽이자 끌고 와줘 이거 나이트 경화 써요 그냥 사람들 라인 땡겨요 빨리 지금 오씨X2 오! 사! 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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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프링 납 disc 나와 빛나잎 힐업 줘 빛나잎 힐업 줘 빛나잎 힐업 줘 빛나잎힐 Up 줘 빛나잎힐 업 줘 빛나잎힐 업 줘 빛나잎힐 거 빛나잎히 탈함성 빛나잎 힐업 줘 빛나잎 잘 잡았어 똑같은 쩌홉 약갱게디 5,4,3,2,1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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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요. 웨스 바로 뺄게요. 바로 뺄게요. 약갱 버튼 조심하세요. 머리 돌리고 자, 지금 저희들 탱커 버드야 다 빠졌거든요. 지금 다시 바로 와봐요. 탱커. 바로 와봐요. 카운터 5,4,3,2,1 다시 빼요. 웨스 다시 빼요. 다시 빼요. 다시 빼요. 어? 어? 해봉 말랐지. 오오오. 피아포. 오오오. 마수 부시. 마수 부시. 이가 아니. 자, 지금 부터. 페롤픽에 퍼마인드 계시. 5,4,3,2,1 파그마거! 야, 요번에 해 본 없어? 빼요 빼요 빼요. 쭉 빼요. 쭉 빼요. 이번엔 젠다 위험해요. 이번엔 젠다 위험해요. 최대한 막아줘 최대한 막아줘 에스 방향 에스 방향 구사님 나와 아이씨 1억점 자 지금 대툼이 팀께 빨아와봐요 태굴픽 빨아와봐요 다시 님들 5초 있다가 천천히 1,5,4,3 약게 2 2 1 못 터뜨려 시X 오 나이스 좋아 웨스트를 빼요 웨스트를 빼요 웨스트를 빼요 디펜스 했어요 딜라인 안정화하고 QW 걷어요 드라인을 밀리박을까요 그 팀이 지금 5,4,3,2 모터 터뜨려 모터 터뜨려 모터 터뜨려 시X 이건 또 위험한 턴이에요 P 많은 터뜨리만 푸시하고 P 많은 터뜨리만 푸시하고 약게 껴책으로 조심하세요 지금 걔네들 디자인 실험 안되죠 걔네들 계약 나와 괜찮아요 오케오케 나이스 나이스 지금 베이크 인게이지 5,4,3 베이크에요 베이크 좋아 좋아 다시 N으로 오른쪽 위로 깊게 5,4,3,2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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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다시 빼요 얘네 3개 얘네 3개 빨아와줄래요 내 클립에요 아직 아니야 5,4,3,2 다 죽여 다 죽여 이제 프런트에요 파이온이 프런트 3시캔 뒷라인 보일거에요 이제 디스마운트 하고 엉싱 없고 옥차 키세요 루샹이 놓고 본대 홀드하고 루샹이 들어가요 즉 그가 박힌데 3,2,1 왼쪽으로 빼는 중 왼쪽으로 테이핑할게요 머리 돌리세요 플래시캔이랑 핸드홀드 하는거 같아요 왼쪽에서 온다 왼쪽 조심 N으로 빠질게요 N으로 빠질게요 네 이제... 제게프패프 여기다기다기다기다기다기 왼쪽으로атели 이제 드롱은 인사이드 해고는 3,2,1 사우스 바뀌었다 나오신다 사우스 네 오른쪽으로 풀파이팅 오른쪽으로 풀파이팅 지금 브론트에 시크래. 에스바이안 예시 5 4 3 2 2 1 사이오니언은 웨스트에 있겠습니다. 오 이스럽가요? 이스트 카이팅 이스트 카이팅 이스트 카이팅. 이스트 카이팅 이스트 카이팅. 클린 조심하시고 세요니 조심하시고 더 카이팅 더 카이팅 오른쪽 밑으로 살짝 배워요. 클린 나와요 세요니 나왔습니다. 네 저 살았어요.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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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시즈방 나이스 시즈방 아 나이스 웨스트 쿨 있는거에요? 노트웨스트 블랍 하나 더 들어왔어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자 데모 꺼지면 드라이는 태고픽 고인하 패티님 나 찾아요 나 찾아요 나 찾아요 나한테 박아요 5 4 3 2 바위 밑에 바위 밑에 바위 밑에 바위 밑에 바위 밑에 바위 밑에 왼쪽 위에 플랍 맞을게요. 죄송해요. 어 네이미스 같은데 네이미스 니트 빼요 X2 시발렛들이 뭐하는거에요? 니트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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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서 디스마운트 캐치해보자 아웃포스트 캐치할 수 있어 이거 이거 하나 사볼게요 얘네 디막 웨스트를 뺄게요 웨스트를 뺄게요 웨스트를 뺄게요 웨스트 빼요 웨스트 빼요 웨스트 빼요 얘네도 착했고 락커가 먼저 맞고 조심하세요 알겠죠 괜찮아요? 나 괜찮아요? 요번 거 데려갈까? 아니 오른쪽 레버넌스 뭐야 푸셔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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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거 부터 마무리할게요 오른쪽 오른쪽 줄게 5 4 3 소맥은 한번 내가 데려갈게 그냥 요거 마무리해요 레버넌스 요거 덮어서 마무리해요 그냥 쭉 뺄게요 쭉 뺄게요 쭉 뺄게요 디펜스 스택커들 지원 좀 시켜줘요 너무 시간이 안된다 이거 너무 시간이 안된다 온다 이거 디펜스 나이스 쿨룬 그라미님 보존 너무 좋았어요 다시 웨스트 볼게요 자 오른쪽에 해골핑 보이죠 랭룸 브레이커 인사이드 천천히 우리 봐요 5 4 3 2 1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커마 누구야 시발 존나잘해 에스로 백 에스로 백 에스로 백 에스로 백 에스로 백 다시 푸시 다시 푸시 다시 푸시 정렬하고 정렬하고 푸시 정렬하고 푸시 팀 안은 행커들만 행커 금빈들만 이루션이 있네 나 지금 거리가 안되고 네 알겠습니다 노팬티 노팬티 립 조심 네 볼라고 하네요 나 대긴 해 잠깐만 5초 있다가 갈게요 4 3 2 1 요거 박아 박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 디펜스 할 준비 우리 디펜스 할 준비 왼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끝까지 밀어 오른쪽으로 끝까지 밀어 오른쪽으로 끝까지 밀어 머리돌려요 포옹할 수 있나 지금 딜러분들 네 지금 5 4 3 2 1 너 나머지 데려왔게 애들 차라리에겐 데려왔게 네네 너무 좋아요 덮어서 끝내요 디펜스 한 것만 잘하면 되거든요 이것만 막으면 돼 이것만 막으면 돼 누구 죽었어 아 좋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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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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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최후의 반항이래 지금 우리 가운데 정정 강당하게 이겨진 5 4 3 2 1 봐 봐 봐 봐 봐 봐 정글님 저 따라보래? 여기 있었다 앞이 있었어 네 에스웨어 에스웨어 거의 있어요? 네 아아 음 세골 빅킹메이커 세골 빅킹메이커 때려요 세골 빅킹메이커 세골 빅킹메이커 세골 빅킹메이커 이스트 얕게 5 4 3 2 1 세골 빅킹메이커 네 슈 잘 앗 지민 샴 이 이